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양입니다. 9월 평가원 시험을 치르느라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셨어요. 선생님 이제부터 9월 평가원에 있었던 한 문제 한 문제 열심히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23학년도 수능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원했던 결과를 얻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선생님과 함께 9월 평가원에 관련돼서 수능의 만점을 위한 전략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비유전이고요. 두 번째 유전에 관련된 거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요. 자 먼저 첫 번째였던 비유전의 문제에서는 1단원 과학의 탐구 문제의 발전입니다. 여러분 한 3년 전 문제 안에서는 과학의 탐구 문제가 이런 식으로 등장할 거라고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자 점점 가면 갈수록 수능은 트렌드가 변하기 마련인데 그 중에 하나가 과학의 탐구 문제 중에서도 균화법과 연역법의 차이점 균화법 그리고 연역법에 해당되는 이 둘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꼭 경험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안에 출제했을 때 어떤 경우라면 균화법이 맞고 어떤 경우라면 연역법이 맞는지 이런 걸 경험하는 문제를 다뤄봐야 되는데 선생님 모의고사 시즌 3와 시즌 4에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뒤로 3단원 문제에서는 신경계나 호르몬 방어 정확하게 말하면 많은 학생들은 이번 시험에도 유전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하겠죠. 근데 유전 문제를 풀어내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시간은 바로 신경계 호르몬 방어라고 얘기하는 이 개념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이 비유전 문항을 얼마나 빨리 풀었느냐에 따라서 문제풀이 속도가 좌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계나 호르몬이나 방어 문제를 머뭇거리는 순간 우린 유전 문제의 한 문제를 풀어내는 시간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계 호르몬 방어에 대한 개념에서 혹시라도 자기가 문제를 풀다가 머뭇거렸던 문제가 있다 또는 단원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9월 평가한 이후로 여러분들 꼭 한번 다시 한번 다잡고 수능에 임하길 바라요. 자 그 뒤로 흥분의 전도 문항은요. 개인적인 선생님의 생각은 흥분의 전도 문제는 다양한 유형이 이미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냅스 유형도 나왔고요. 시간을 묻는 문제도 나왔고 막전위를 구하거나 거리를 구하거나 이런 모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절한 난이도, 이제 최고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난이도의 문항을 얼마나 빨리 풀어내는지 그래서 흥분의 전도 문제는 적당한 난이도의 많은 양의 문제의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근육 문제는요. 이번에 있었던 비유전 문제에서 가장 트렌드의 변화를 주도했던 건 근육 문제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근육 문제 뒤에 보다시피 근육 문제 안에 들어있는 분모 문자라고 얘기한 얘네들을 통해서 결국은 문제 안에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문제 안에서 증가되고 감소되고 라고 하는 걸 통해 구간을 찾아내는 것 이런 형태의 문제의 트렌드 변화에 좀 민감하게 대처하셔서 기존에 있었던 비슷비슷했던 문제의 근육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근육 문제는 트렌드 변화에 딱 맞춰진 신유형의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것 신유형의 문제가 좀 많이 들어있는 문제를 여러분들 찾아다니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23학년도 수능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비유전 파트에 필요한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단원 여러분 5단원은요. 생각보다 개념적인 부분에서 아이들이 놓치는 게 많답니다. 예를 들어 지역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한다면 뭐 이런 거 있죠. 동화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 동화량? 영양염류? 라고 얘기해서 분명히 교과서에 실려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단어이긴 하지만 5단원이라고 얘기하는 단원의 가벼움 때문에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능 시험 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꼭 이렇게 꼼꼼하게 아 나 5단원을 되게 꼼꼼하게 마무리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억이 남을 만큼 한번 지역적인 개념을 훑어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5단원이었을 때 계산하는 문제들 있죠. 여러분 계산하는 문제들 보면 방영구법이라던가 아니면 에너지 효율을 구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부분 안에서 에너지량을 찾거나 또는 방영구법 안에서 상대 빈도 밀도 피도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더 자 속도감 있게 풀어내는 이런 연습을 좀 해야 전체적으로 비유전 안에서 시간이 여러분 속도에 대한 문제풀이 속도에 대한 것이 빨라지면서 비유전의 시간이 절약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유전의 시간이 절약되어야지 바로 우리는 유전을 풀어낼 수 있는 자 절대적인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시간이 확보가 되는 셈이죠. 자 이제부터 유전 문제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유전 중에서도 선생님 파트별로 좀 나눴는데요. 세포 주기부터 먼저 갈까요? 세포 주기는 역시나 올해도 올해도 OX 분석과 DNA 합 분석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뒤에서 보면요 8번 여러분 이 8번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장을 마치고 우리 두 번째 장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유전에 대해서 도전하는 단계잖아요. 이 8번 문제 유전 문제부터 막히게 되면 여러분 그거 알죠? 약간 멘탈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세포 주기는 세포 주기의 배점의 의미로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시험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건지 아니면 이 시험에 끌려갈 건지를 좌우하는 것이 알고 보면 세포 주기 문제의 그 위치적인 부분도 차지한답니다. 두 번째 장부터 내가 끌려 다니게 되면 멘탈이 흔들리면서 뒷장까지 갈 때 불안 불안 불안해 하면서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에서 하지도 않아야 되는 실수가 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 주기 문제에서는 OX 분석의 문제 그리고 뒤에 있는 DNA 합과 관련된 문제 이 문제만큼은 나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어느 정도의 난이도 최고 난이도의 문제가 나와도 나 안 맞추겠다라고 얘기하는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포 주기 문제나 OX 분석, DNA 합 분석은요. 좀 과할 만큼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나길 말해요. 과할 만큼 어려운 문제를 만나야 자신감이 생기고 아 이런 문제 뭐 다 이런 식으로 풀던데 라고 얘기하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문제풀이가 이어져야지만 두 번째 페이지를 성공적으로 페이지를 마치잖아요. 아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그러면 나 이번 시험 좀 잘 풀 것 같다라고 하는 자신감에서 여러분 정말 야무지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세포 주기 문제만큼은 최고 난이도 아주 어려운 문제로 좀 많이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뒤쪽으로 또 가계도 문제에 대한 얘기는요. 여러분 21학년도 수능 문제는 9월 평가원이랑 아주 의사하게 가계도가 출제됐고 그 다음에 또 22학년도 역시나 9월 평가원이랑 아주 의사하게 수능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물론 우리에게도 아직 23학년도 수능은 밝혀지지 않은 미래입니다만 가계도라고 얘기하는 문제 자체가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선생님도 문제를 내고 출제하고 여러분들한테 모의고사를 주는데 많은 학생들이 가계도 문제는 일단 잘 안 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계도 문항 자체가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면 애들이 도전조차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답률이 10%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사실 그 가계도 문제는 성공적인 문제일까요? 누구나 도전하지 않고 그렇게 도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못하는 아이도 도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알고 보면 20문제 싸움이 아니라 19문제 싸움이 되는 셈이잖아요. 그럼 19문제 싸움이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결국 변별력이라는 부분에서 잘못하면 이렇게 조절하지 못한 시험이 될 수 있으니 가계도는 적절한 난이도의 출제가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9월 평가원이랑 아주 유사하게 출제됐던 것이 비단 그 전에 있었던 우연의 일치였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출제는 평가원에 출제진의 마인드도 이 문제 이 가계도를 여러분들이 도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9월 평가원이랑 좀 유사하게 그러나 난이도는 살짝 더 어렵게 그런 식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자 21학년도 22학년도에도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은 23학년도를 준비할 때 나는 가계도만큼은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지고 있는 이 문제가 바로 가계도인데요. 사실 여러분 올해 EBS를 보면요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012가 들어간 가계도가 엄청 많아요. 올해 EBS 문항을 딱 보면 어? 012가 작년에는 세포주기 문제 있었고 그 다음에 수능 문제는 돌연변이 문제 안에 나왔는데 올해 EBS를 분석하다 보면 가계도 문제 안에 012가 들어가는 가계도가 꽤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 안에 나와 있는 물론 선생님의 많은 책 안에서도 012가 들어가 있는 가계도라든지 모의고사를 만나기도 하겠지만 이거 말고 더 많은 양의 문제를 좀 012가 들어가 있는 가계도를 좀 연습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올해 EBS를 활용하는 것도 꽤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뒤쪽으로 이제 넘겨서 사람의 유전병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가계도는 가계도는 그 전에 있었던 9월 평가원이랑 가계도가 수능 문제로 출제가 비슷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유전병은 아니었어요. 유전병은요. 21학년도, 22학년도 모두 6월 평가원, 육모나, 구모와는 완전히 다른 유형이 수능에 출제됐던 거죠. 6월 평가원 따로, 9월 평가원 따로 그 다음에 수능 문제에서 따로 다 유전병 문제가 완전히 색다른 유형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유전병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그렇습니다. 이 유전병은요. 약간 뭐라 그럴까? 어디에도 다 들어가도 모두가 자연스럽게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포 주기와 합쳐져도 유전병 문제가 나오고 단일인자 유전과 합쳐져도 유전병 문제가 나오고 다인자 유전과 합쳐져도 유전병 문제가 나오면서 가계도 문제와도 합쳐져도 여러분 유전병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병 문제는요. 6월 평가원이랑 9월 평가원이랑 무조건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6월 평가원이랑 9월 평가원이랑은 좀 다르게 지금 이번에는 유전병 문제가 세포 주기 문제랑 되게 유사하게 나왔잖아요. 저는 이거 약간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이거 비슷하게 나누고는 수능 문제는 얘랑 또 비슷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비슷한 문제만 만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전병 문제만큼은 다양한 유형의 연습이 필요하고 여기서 말하는 연습이라는 얘기는 지금처럼 세포 주기랑 비슷한 거 그 다음에 단일인자랑 합쳐진 거 다인자 그리고 가계도라고 해서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좀 넓게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이 23학년도 수능을 위한 만점의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은요. 사람의 유전입니다. 아 정말 요즘에 사람의 유전은 되게 골치가 아파요. 왜냐하면 이 많은 부분 중에 한때는 트렌드가 막 주도되어서 변화되다가 어느 한 트렌드가 딱 정착이 되면 그 트렌드 비슷하게 좀 나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세포 주기 세포 주기 OX 분석이라든지 DNA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매번 막 바뀌어지다가 좀 약간의 정착이 돼서 그 유형 안에서 문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그런 형태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의 유전은요. 치면제 트렌드 변화 시도가 되게 많은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일인자 유전이나 다인자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기존의 문제랑 좀 탈피하려고 하는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이 좀 많은 거죠. 선생님이 선생님 모의고사라든지 선생님 킬러세븐이라든지 책을 만들 때 정말 많은 사람들 연구진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 직업이니까요. 저의 직업이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가장 진심이지 않겠니?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한 목소리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유전에 대한 트렌드 변화에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점 그 중에 하나가 유전자형입니다. 자 유전자형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 문제도 단일인자 유전과 뭐 여러분 다인자 유전 여러 가지 섞여져 있는 형태의 자 유전자형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잖아요. 이런 형태인 거죠. 유전자형을 제시해 놓고 문제를 풀게끔 한다던가 아니면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전자형을 여러 형태로 구하게끔 만드는 문제 그래서 유전자형이 그 포인트가 되어가면서 문제의 힌트도 되었다가 아니면 결과론적으로 유전자형을 찾게끔 만드는 문제로도 발전을 했다가 이게 단일인자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다인자 유전 안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인자 유전 안에도 단일인자 유전 안에도 저는 이제 어느새 표현형을 넘어서 유전자형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풀어내는 많은 유형으로 트렌드가 좀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사람이 유전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9월 평가원 시험을 치르면서 아마도 개인적으로 기출문제만 되게 열심히 풀었던 친구들은 16번, 17번, 18번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형태 안에서 이런 유형은 뭘까 막 이렇게 좀 놀랐던 친구들도 있겠죠. 잘 생각을 해보시면 수능이라고 얘기하는 시험은요.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도전해야 되는 도전해야 되는 문제들이 가득 찬 시험이 바로 수능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9월 평가원을 통해서 아 내가 만약 이 9월 평가원에서 시험지 자체에서부터 겁을 좀 먹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 내가 새로운 유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도전을 좀 덜 했구나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많은 그런 문제집들을 뭐 선생님의 킬러세븐이라든지 아니면은 선생님의 시즌 모의고사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새로운 유형의 많은 문제들을 좀 이제 거침없이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에 9월과 10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이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선생님 제가 어느 정도는 풀었는데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결국은 조금조그만한 실수로 제가 틀렸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 어떤 사람도 약간 단순한 그 여러분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일직선으로 이렇게 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1시간 공부했다고 1시간 늘어나고 2시간만큼 공부했다고 2시간 늘어나는 것이 실력은 아니라는 거죠. 하다가 중간에 정체되는 정체기가 분명히 있기 마련이고 이 안에 정체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시간, 공부량과 묵묵하게 인내심으로 채우는 그 기간이 있어야지만이 폭발적으로 계단처럼 늘어나는 것이 실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조금조금 조그만한 실수로 제가 성적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서 되게 마음이 고생을 하고 있는 친구들 있죠. 나름 이게 사람이 되게 신기한 게 슬럼프라고 하는 건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 오는 이런 감정이거든요. 내가 이 내 모든 시간에 대해서 정성으로 쏟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허무해지고 슬럼프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는 거라서 만약에 그런 감정이 든다면 지난 시간에 대해서 아 난 되게 열심히 살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감정은 좀 배제하고요. 감정은 배제하고 이제 감정은 딱 접어두시고 우리는 해야 될 때잖아요. 감정 모두 다 접어두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결과는 반드시 나옵니다. 알았죠? 자 그러니 남아있는 9월하고 10월 선생님도 열심히 준비를 할 때니까 우리 끝까지 한번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9월 평가원에 대한 분석 해석을 했던 박재양이었습니다.